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바로 진행해볼게요 일단 모션은 봐야지 그 메커니즘인데 이해할 수 있겠죠? 1,2,3 1,2,3 1,2,3 옥케이 가봅시다 옥케이 어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거의 감염급인데 연탑폼보같으면 죽이는데요 소망을 아 오케이 제 2부 맵에서 별의 폭발 기간 전투에서 벗어나면 남은 별의 폭발 지속시간은 동일 비율의 별의 고리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은거는 이제 2월이 된다는건가 남은게 아깝게 아깝게 버려주는게 아니라 2월이 된다는 소리겠죠 저 баг을만한다고 했구요 아우 귀엽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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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네 이번엔 경계공명 튜토리얼 아... 이번엔 insists 아직 그럴 줄 아... 아... elders 어... 아... 아... 우리 안전 이 네 카운트다운 연계기가 가능하다는 거네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은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야란인데 이건? 어 멋있다 와 이쁘네 그러고보니까 제 모션을 봤던가 헬레라 모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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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바 그러면 당연히 실패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 わたしの番です。 わたしの番です。 わっ! 取られますか? おお! ついてきてください。 役に立つはずですから、しまっておきましょう。 ちょっと! また誰に起きてください。 ふぷぷ。 きゃあ。 私の番ですね。 任務完了。 次の場所に行きますよ。 あぁ、いことも美味しい。 あぁ、いつもスキンは何をアンパーな? 。 おっけい! 全部クリエスネイナー。 아 어디 보자 이거는 어떨까요? 오케이 시작됐습니다 100년의 구독 화성이네 시작부터 아주 귀엽게 게임으로 Q ко이팀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네요 Woo! NPC들 진짜 이쁘다 어? 뭐そんな 시간? 고맙네 흐흐흐 다이접부ですよ またいらしてくださいね 오 아 한번 드디어 돌아달려 볼 수 있게 됐다 야 좋군요 습득 도서관이 꽤 크네요 음 고양이 발바닥 카페도 있구나 디저트도 다양하게 있고 초코베이글인가 뭐지 저거 맛있어 보이네 어허허 귀엽다 야 어 어 어허 없다 둘이 어허 땡큐 다시 해볼게요 백령고도 돌아가고 음 음 음 음 주요임무 진행 좀 확인해보자 오케이 아 아 여기 설마 캣카페인가 고양이 카페네 맞네 맞네 이거 해피피 같다 분명 의식하고 만든거 같은데 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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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모델링들을 지금 보니까 세부적으로 되게 신경써서 잘 만들었네 그냥 느낌이 아늑해 어 사이복은 향유네 이건 하 하 하 하 와 여기는 백룬 같다 하하 하 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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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도를 가기 전에 다시 나가고 어 섬아 이게 바뀌는건가? 때에 따라서? 뭐지? 아 아 랜덤인가 보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와 복도가 아니라 딴게 좋았다 하 하 하 오 오 오 오 네 오 오 랜덤인가 봐요 이거 맞나? 아 오케이 오 아 아 뭔지 알겠다 내가 지금 디저트 8군이 여기 앞에 섰잖아 계산하는 곳 카운트 앞에 그 다음에 다시 나왔잖아 그럼 여길 기준으로 삼아서 배경으로 만들어주는 건가 보네 아 신기하게 만들었다 이게 시스템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bgm도 되게 좋아해 잔잔할 락 시티즈XL 2012 테마공개랑 좀 비슷하네 도시 만드는 게임인데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랑 비슷하거든요 시티즈XL 2012 테마공개랑 좀 비슷해 잔잔하게 선율이 기타 선율이 계속 이어지다가 클라이막스가 빵 터지는 그런 부분이 비즈는 되게 잘 만들었네 어 테마공개랑 좀 비슷해 테마공개랑 좀 비슷해 테마공개랑 좀 비슷해 테마공개랑 좀 비슷해요 아 테마공개랑 좀 비슷하진 좀 비슷하진 여기도 슬슬 바꿔줘야겠다 오래 썼네 1년 넘게 썼네 푹 자라 何かご用でしょう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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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えっ? 私ですか? 누가 봐도 나이트시티다 이건 불이 켜졌네 와 진짜 이쁘다 응 니야야야야야야 아까 다 봤는데 뭐 아까 거기서 다시 시작되나 내가 이럴줄 알았지 이렇게 되어있네 잘 만들었네 자 바로 갑시다 갈게요 땡길게 잠깐만 그전에 5장 먼저 쓸까 그게 낫겠다 아 이것도 바뀌었네 가차 화면이 넘어가는 것도 바뀌었고 변화를 시도하는건 좋지 두번째 오케이 아틸라 세번째 세번째 낙래천사 네번째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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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단차로 먹었네 이거를 와 신난다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좀 저장하고 와 단차로 먹을 줄이야 이거를 와 먹었다 하나는 아껴둬야 되겠다 와 나 수정 존버하고 있었는데 이걸 또 단차로 먹네 야 올해도 아주 끝내주는 한 애가 되겠구만 아 맞다 얘 뽑아야지 송자 장비 선택해주고 이거는 거의 할 일이 없을텐데 아 지금 흑재래 흑재래 전무가 지금 급하거든요 이거 율메이커 칠레명이나 에덴 전무 그 외에는 딱히 필요한게 없는데 아 캐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 흑재래 전무가 없네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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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할까 무결류전이랑 어 영원하달 세트 자 바로 송자 가보자 하나 둘 셋 이건 어떠셨나 모르겠네 한 수정을 더 써야 될 수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일곱 여덟 협력단 말게 좋아요 아홉 다섯 열 어year 어디서 받 telev록단ities 연봉도 충분하기는 한데 저는 그냥 학생이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을 맞추고 어디에 갈까요? 이 녀석은 괜찮을까요? 이게 수업하는 뇌 이 녀석은 똑같이 이 녀석은 그 중에서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이 녀석은 이 녀석이 이 녀석에는 이 녀석이 이 녀석은 이 녀석은 뽑아야되니까 나무좀 볼게요 나 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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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이름 헷갈렸다 호랄리 헬리아는 방금 뽑았고 봐봐 세나디아 응 언제지 얘가? 아 그니깐 헷갈렸다 뽑은게 얘였고 잠깐만요 잠깐 잠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볼게요 보자 아 에로우 에로우 오케이 께속 다시 가면 되겠네 갑시다 하나 둘 셋 과연 어찌될지 모르겠다 나오려나? 오 아 아 아 아 아 아 쭉쭉 가봅시다 물론 크로스버도 좋지만 여유도 못참지 아니야 아니야 추워가자 와 어떻게 이게 연속으로 뜨지? 10 쑥쑥 쑥쑥 명색이 하곤장인데 신경 써줘야지 야 이 정도면 후우! 떴다 예! 후우! 야 드디어 떴네 하나 둘 셋 와 수정 존버하기 잘했다 그냥 여기다 다 써버려야되겠다 다 써버릴게요 그냥 하나 둘 셋 빠밤 어? 다 썻다 하하하 됐어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그치 이게 될거란 말이지 수정 꽉꽉 채워가지고 소모시키는거 이거 이벤트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꽤 풍족해졌죠? 흠 야 드디어 이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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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코랄린이 어짜피 무료로 뿌리기 때문에 사실상 다 먹은 거나 다는 없어 후우! 그래서 아 아 아 아 아 자 어디 보자 아 잘못 눌러 내 필리슨으로 보유하는 별때문 어서와라 헬리야 내 함견은 처음이지 세나디아 세나디아 형탱 세나디아 이ysbrahim 세나디아 네버워 표정 더군가? 아 버거였구나 목소리가 안나와서 요요봐 야 잘 돌리네 해줘야지 해줘야지 스케어 오케이 스케어 어서 예전에는 일일이 이렇게 뒤로가서 해야됐거든 이렇게 이런식으로 되게 편해졌다 퀴트 확인 키티 어 어쩌구저쩌구 파티원의 무기 스키 활동 시 키티이 활동해 8초동안 공격력 100% 곱하기 5 플러스 50% 곱하기 5의 내정원 즉시 숙사 KP를 200 획득 교대된 캐릭터 교대 제사양 대기시간이 쿨타임 쿨타임이 4초 감소 10% 곱하기 50%에서 100%로 바뀌는거야 오케이 뜨다운 또 10%에서 20% 6%에서 12% 10%에서 9% 오케이 2개 하루도 애들 레벨이랑 스킬 올려주고 바로 다시 스토리 넘어가서 복도 한번 구경해보는 걸 하겠습니다 베리골의 에너지를 회복하며 베리골이 분야 세계를 활성화시킬 베리골의 에너지를 추하로 회복합니다 조화시킬 캐릭터가 전투지인식을 해보니까요 자고 탁하에 제이브매버스 이고베리골의검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equity 요러그 맞다 무기 어 큰일났네 그러고 보니까 무기가 뭐 무기는 나중에 생각하는 걸로 하고 어 나쁘지 않은데 오 괜찮은데 응 이정도로 하고 아 아 아 아 아 09. 10. 11. 12. 13. 13. 14. 14. 15. 15. 16. 16. 17. 리더 스킬 리더 스킬 화력전기 별의 병작 축소 공격 공기 생성전압고천에 비하여 필세기 내강 방전 별의 천류 기본 공격은 낙성휘련 성진유련 무기 스킬 비난 순간 운학 펄스 회피 청원단연 흐르는 별빛 캐시브 스킬 천둥주기 성화의 탄생 다행히 천천히 천둥주면 재수 천둥주기 트림 천천히 천천히 천둥주기 크림 칠 구성 쓰 아 이렇게 눌릴때마다 아래로 내려온 식으로 설명을 써주는구나. 좋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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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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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쁘다 일단 상호세팅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패스하고 가봅시다 아필아필아필 빨빨빨빨빨빨빨리 빌딩 아타리아스 빌딩 복도로 이동 go 스타레일하는.. 느낌이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스타레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습득 피넥스즈 고대사기요? 가리비도 대화가 된다 스타레일 영화 아 괜찮네 이건 뭐지? 아 천도 기원 아 먼 미래인가 보네 옥시아 창시 유산 이 도시 전체가 그의 유산이라는 뜻일 수도 있겠네요 아마도 오 이쁘다 오 모델링 괜찮네 특별방송했던 곳이네 하하하하 아 단 모양이네 아 아 아 아 아 그래야지 고생이 많다 좋네 여기서 넘어가는 거 바로 다음에 이어서 해볼게요 여기도 가능한가? 오, 이게 되네. 좋다. 얘는 보라색 만드네. 맞다, 튜토리얼. 튜토리얼 공간은 따로 났나보네. 아까는 한꺼번에 안 보였는데 4개밖에 없더니만. 세ナディア, 꼭 필요하십시오. 좋은景이네. 에? 이제 도착할까요? 허허허 재주도 좋네 어우 타격감 훌륭해 숨맛이 좋은데 이렇게 잠시 잘못되어 아이오케 다 없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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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안녕!